네, 오늘은 국내 최대 컨테이너선사 HMM의 인수전과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진 기자, 어떤 업체들이 인수전에 뛰어들었습니까? 독일 업체도 들어왔다고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번 주 월요일이죠. 이달 21일에 HMM 매각 예비입차의 결과가 공개가 됐습니다. 예비입차의 결과, 국내 기업 중에서는 하림과 동원, LX그룹이 참여를 했고요. 세계 5위 해운사인 독일의 하파그로이드도 예비입차를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본입차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예비입차를 참여한 4개 기업 중에 독일 해운사를 제외한 국내 기업 3곳이 순리스트, 그러니까 글로벌 5위 업체가 떨어졌나요? 맞습니다. 인수적격 후보자로 추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순리스트에 들어간 기업들은 앞으로 HMM을 직접 실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요. 향후 매각자인 산업은행이 본입차의 참여자 중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때 윤곽이 딱 잡혀졌다는 이야기인데, 예비입차에 참여했던 독일 업체 하파그로이드, 왜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겁니까? 네, 우선 하파그로이드는 독일 최대 해운사이자 또 글로벌로도, 글로벌 순위로도 5위에 이르는 굉장히 대형 선사입니다. 자금 동원력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국내 기업들보다는 훨씬 우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고, 또 하파그로이드가 HMM을 인수할 경우에 글로벌 순위가 5위에서 3위로 뛸 수가 있어서 상당히 인수 의지를 드러냈던 것으로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해운업이 아무래도 국가 기관 산업이다 보니까 국내 최대 해운사를 외국계 선사에 매각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이런 평가가 좀 나왔던 점이 변수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HMM이 해외로 매각될 경우에 컨테이너 운송 자산이나 또 HMM이 수십 년간 쌓아온 이런 해운업 노하우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굉장히 컸고요. 실제로 하파그로이드가 앞서 말씀드린 국내 기업 3곳과 함께 순리스트에 들어가게 되면 HMM을 실사할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 실사 자체만으로도 어떤 노하우가 좀 해외로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산업은행이 순리스트를 추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산업은행이 국보 유출을 우려해서 일단 해외 업체는 제외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리스트에 포함된 기업이 하림, 동원, 그리고 LX그룹이 3개 기업인데, 문제는 이제 자금 동원력일 것 같습니다. 이들 자금은 어떻게 준비가 다 되고 있나요? 네, 아무래도 이 자금 동원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장에서 추측하는 HMM의 몸값이 한 5조 원에서 7조 원 수준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순리스트에 들어간 3개 기업 중에서 자체 자금으로만 이 HMM을 품을 수 있는 곳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참여 기업들의 기업 집단 순위 역시 HMM보다도 모두 낮습니다. 그래서 이들 기업은 좀 계열사를 총동원해서 그룹 차원에 이렇게 인수를 하거나 아니면 사모펀드 운용사와 손을 잡는 형식으로 인수 전에 참여하는 계획을 좀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하림그룹 같은 경우는 사모펀드 JKL 파트너스와 컨소시엄을 꾸렸습니다. 우선 자체적으로 2조 원 정도를 조달을 하고 또 2조 원 규모의 브릿지론과 2조 원 규모의 인수금융을 각각 활용해서 한 6조 원 정도의 자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JKL 파트너스가 현재 보유 중인 펀드에서 아직 투자에 활용되지 않은 자금이 한 3천억 원 정도 남아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펀드 자금도 매각에 인수에 좀 이렇게 활용이 될 수 있겠고 또 하림그룹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산들이 있는데 이걸 또 매각해서 자금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림을 일단 2조 정도를 자체 조달하고 나머지를 이제 사모펀드 운용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준비를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동원이나 LX는 어떻게 준비합니까? 네, 동원그룹과 LX그룹은 아무래도 좀 하림보다는 늦게 움직인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활용할 만한 카드가 좀 적을 수밖에 없지 않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동원 같은 경우는 계열 분리된 한국투자금융그룹의 지원 사격 가능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동원그룹은 지난 2004년에 금융과 산업 부문을 분리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또 LX그룹 같은 경우는 대형 증권사의 자금력을 좀 동원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런 가운데 좀 반개그룹인 LG나 GS의 지원 가능성도 좀 제기가 됩니다. HM의 몸집이 워낙 크다 보니까 동원은 형제가 함께 LX는 범 LG가의 힘을 모아서 인수에 나설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뭐 하여튼 자금 마련을 위해서 동분 서주하고 있는 그룹들인데 자, 이렇게 자금 확보 플랜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인수하는 이유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시너지 효과는 뭐 확실한 건가요? 일단 세 개 기업 모두 이런 HMM 인수로 좀 얻을 수 있는 시너지는 있을 것으로 좀 추측이 됩니다. 우선 하림은 벌크 선사인 페노션을 계열사로 두고 있는데요. 여기 HMM을 인수하면 컨테이너 선 사업을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원 그룹도 지금 육상 중심에 동원 로엑스라는 물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운 물류를 좀 추가할 수가 있겠고요. LX 그룹도 물류 계열사인 LX 판토스와의 시너지가 좀 기대가 됩니다. 네, 뭐 각 지금 인수하려고 하는 그룹들은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문제는 승자의 저주가 좀 우려되고 있다고요. 아무래도 좀 이렇게 되면 매각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 문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중견 기업이 품기에는 HMM의 덩치가 너무 크다는 그런 우려입니다. 실제로 어떤 기업은 지분 투자금으로 자체적으로는 5천억 원 정도만 좀 마련을 하고 나머지 한 6조 원 정도는 외부에서 자금을 빌리겠다고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도 전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들렸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사실상 HMM을 인수를 어찌저찌 하더라도 그 후에 좀 제대로 운영을 하기도 어려울 수 있고 또 인수 의지가 없다는 걸로도 좀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은행 입장에서도 HMM을 좀 더 잘 운영할 수 있는 곳에 팔아야 하니까요. 각 기업의 투자 및 자금 마련 계획을 좀 면밀하게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후보 중에 적격 후보가 없다고 판단을 하면 매각을 좀 보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매각 무산 가능성도 나오고는 있지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잘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